안녕하세요. 저는 KC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최환규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금융회사에서 재직을 지금 하다가 조직 갈등에 대한 관심과 조직 갈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조직 갈등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부터 저희 연구센터장하고 같이 창업경영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셨으면 은행권인가요? 증권국 쪽인가요? 제1금융권이라고 하죠. 은행을 제외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셨군요. 보험회사에서 하셔서 오히려 더 이런 감정노동에 많은 관심이...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시스템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영업을 시작하게 돼서 한 5년 정도 영업을 실제로 했고 영업한 다음에 경영감사팀에서 약 4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현장 감사를 하다가 창구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감정노동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신가요? 제가 2011년 정도에 처음에 세일즈, 쉬운 세일즈라고 하는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칭 개념을 도입한 책을 처음에 집필을 지금 했습니다. 출간을 하자마자 저한테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노동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을 좀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써보겠다 그렇게 지금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고할 만한 책이나 논문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을 어떻게 참고자료 찾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한 당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느라고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책을 쓰느라고 한 우울증까지 약간 약한 우울증까지 경험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전파하신 분이네요. 이미 그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좁은 의미의 감정노동과 넓은 의미의 감정노동에서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어떤 사무직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정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감정노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도 어느 정도 감정노동을 경험한다. 이런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책에 녹여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오늘도 감정노동 중입니다 책을 쓰시고 감정노동 체험을 또 실제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교육을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났던 후배가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들었는데 그 강사가 그 휴식 중에 실제로 이제 전화를 자기 부인하고 전화를 하면서 쌍욕을 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저런 사람한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제가 좋은 내용을 현실과 다른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제게 정리했을까 봐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3일 정도 감정노동을 지금 하려고 이제 그 알바 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그 수도권에 있는 한 백화점 그 VIP 반려파킹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면접을 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이 촬영하기 직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백화점 VIP 반려파킹. 네. 그렇죠. 그건 이제 백화점에 이제 큰 손님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모신 거잖아요. 네. 돈 많이 쓴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백화점 뭐 뭐냐 갑질 뭐 백화점 이제 그 돈 많이 쓰신 분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런 이런 모습이 가끔 이슈가 되잖아요. 실제로 어떠세요? 만나보니까? 아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갑질하는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특별히 지금 그 갑질 당한 그런 동료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차유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백화점 앞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자기 그러니까 이제 차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한 제대로 자기를 향해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아 민원을 넣는 거군요. 네. 이제 클레임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그 피드백이 오죠. 아 뭐 징계를 한다든지 뭐 여기서 뭐. 네. 뭐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기 어렵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차가 쭉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 주차유도원들한테 공감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사실은 상담하시는 분들도 공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주차유도원이 정말 이제 고객들마다 차가 밀리는데 어떻게 고객 모든 고객들한테 인사를 깎듯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가 밀리는 사람들한테 무슨 공감을 해줄 건가.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감정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애들이 경영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지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그 어차피 그 근무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거나 그 VIP 그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유도원들이 인사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클레임을 걸 정도였나요 그게. 아 실제로 그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집 근처에 있는 그 백화점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백화점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저도 그 근처에 있는 식당가에 한번 이제 주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근무하던 곳하고 이쪽 부분하고는 땅과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앞에만 서여서 이제 그냥 숨진만 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던 곳은 정말 우리가 FM대로 하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부족하다고 하면 백화점 측에서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백화점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일을 하러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환경이 그 친구들 얘기로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비슷한 백화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근무 환경을 따져요. 그러면 이제 그 백화점이 너무 지금 그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객이 딱 들어올 때 뭐 클레임을 걸었어요. 이서를 제가 똑바로 안 한 것 같다. 그러면은 백화점 그 상부에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 CCTV를 돌려봐서 정말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클레임을 갖고 피드백을 주는 건가요? 클레임을 받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차가 밀리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유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이제 차가 밀린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주차유도원이 할 수 있는 건 빨리 지금 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지 뭐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이런 얘기 듣는다고 계속해서 지금 밀리면 아 정말 감동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조금 새롭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게 저한테 이제 몇 번 그 CS를 지도해 주는 흔히 말하는 CS 매니저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여성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는 날 저희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근무 3주차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저희들한테 하는 당부가 교대자들한테 교대자가 완전히 자리에 위치하면 교대를 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역할이 맞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휴식시간은 급여를 안 받거든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그 휴식시간을 완전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속했던 회사 아니면 백화점 관리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한테 당부를 지금 하는 게 적합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일하는 앞에서 백화점에서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높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계속 거의 한 시간 가까이를 보는 거예요. 인사를 계속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저희들한테 저 같으면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제가 좀 부족한지만 아니면 뭐 하여튼 제가 가더라도 좀 잘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좀 하고 떠나주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할 시간이 있어도 저희 같은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할애를 안 해준다는 게 아 과연 저 사람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저런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 감정노동자는 정말 외롭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CS 매니저라는 분은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뭐 감정노동자로서 성장해서 그 자리에 오르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면 관리직에 임명돼서 그걸 하시는 분인가요? 어 이제 계약직인데요. 계약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CS 교육을 이제 개인 어떤 그 사설기관에서 CS 교육을 지금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다. 아마 그 자격증을 받고 아 그런 강사분이 네 강사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감정노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하루 감정노동을 체험하는 거하고 한 달 동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르죠.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한테 조언을 했으면 그렇죠. 조금 더 이제 현실성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그 감정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느꼈던 뭔가 감정노동자들의 애로사 이런 거 어떤 게 있었나요? 외롭죠. 그러니까 이제 고스란히 고객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고객이 오게 되면 이제 고객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내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실수를 하면 누가 그 실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처럼 간단하게 그냥 웃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정도 인사만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이분이 백화점 올라가서 매장에 있다고 하면 그 매장에 있는 판매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처음부터 대응에서 끝날 때까지 대응을 완전히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온전히 이제 감정노동자 몫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때문에 이제 물건 판매를 못했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거하기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하루에 8시간 8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하는데 또 중간중간에 관리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감시를 지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 이게 더 다행인 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품을 하다. 포정관리가 되죠. 네. 뭐 이렇게 포정관리 이런 게 마스크 없을 때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다행이었지 만약에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게 만약에 마스크를 지금 안 꼈으면 아 중간에 빨리 내가 그만뒀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마스크가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같이 일하면서 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그 감정노동을 하는 동료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다 건강한 상태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좀 저처럼 최저임금을 받았던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미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 유도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스무살부터 이제 뭐 한 거의 한 50대 정도까지 굉장히 지금 다양한데 주차 유도를 아무리 지금 능숙하게 하더라도 그렇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부가가치. 그러니까 급여를 지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제가 만약에 아무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발레 파킹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 급여는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미래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고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생활할까 이게 이제 그분들의 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그 제일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지 관리자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냐 먼저 이렇게 감시를 하기 전에 정말 이 사람들이 동기를 지금 제대로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뭔가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조회를 할 때 한 5분 정도 조회를 지금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뻔해서 이제 하루 종일 힘 빠진 상태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관리자들의 자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칼럼 제목이 아침에 잠깐 쓰다가 나왔는데 관리의 시대는 같고 격려의 시대가 이제 도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다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산업이 농업, 임업이고 2차 산업이 이제 뭐 보통 공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 지식 산업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생산 관리, 일정 관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관리,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요. 서비스 관리는 관리가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제 관리자가 뭘 하냐면 사람의 행동을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작가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아니 나도 내가 나를 지금 통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노동 자체가 이게 이제 관리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그 마음을 통제를 지금 못하는데 계속 이제 통제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감정노동자하고 부딪히는 부분들 아니면 감시로 인한 감정노동자들의 사기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는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발레 파킹을 하던 동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고입니다. 그게 이제 인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차량하고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발레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고객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주차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맡기면 제가 이제 그 장소에 갔다 파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객이 주차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제 앞에서 고객이 주차를 하면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숨치시나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네. 가이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아 사고 날까 봐요? 네. 아무도 안 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하다가 고객이 이제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이드를 받든 안 받든 일단 했으면은 부딪히면은 어? 네가 가이드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에는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 책임으로 보면 제가 3일치 월급을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자가 부담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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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무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몇 번 당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이제 주차를 하기에 이렇게 커브를 트는데 한 15미터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커브를 트는데 이 커브 트는 바로 앞자리에 그 차가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돌자마자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운전자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 바로 이제 커브 트자마자 바로 그 앞으로 이제 그 엄마하고 조그만 애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차를 좀 속도를 줄이라고 이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차 운전자가 제 앞에 차를 세우더니 문을 열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뭐 쌩하고 이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이제 겪고 나면 그렇죠.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사고가 나든 말든 도와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제가 첫날 그런 사고를 직접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날 그 운전을 못하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주차가 또 힘드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는 차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익숙했을 때까지 며칠 동안은 그냥 그 고객이 오면 자문만 열어주고 이제 키를 나눠주는 그 역할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몇 시간 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고객이 차가 차를 내려갖고 제가 열쇠를 나눠주니까 번호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이 같이 이제 잡았는데 계속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고객이 바쁘다고 그 뒤에다가 놓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러니까 피에다 안 놓고 그냥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가 앞으로 슬슬슬 3m 정도 가서 다행히 저쪽 앞에 있던 주차된 차를 갖다 바꾸면서 차가 못 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고객은 한 20분 정도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서 그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현장을 이탈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한 2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상호를 당한. 네. 피해. 피해. 이제 차주가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네. 와갖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그렇죠. 네. 주차를 잘 해 놨는데 누가 와서 막으니까 네. 한 30분을 계속해서 이제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부터 시작이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하소연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관리자가 그 사람 한 30분 정도 화소연을 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갔는데 3일인가 있다가 다시 한 번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관리자를 찾아 갖고 다시 한 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번 화소연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사건을 처음에 첫날 이제 겪고 난 다음 부터 아 정말 조심해야겠다. 야. 근데 사실 뭐 잘못 잘못도 없는 건데 그 차주가 잘못 걸어놓고 나가 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그 따지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했냐 이런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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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지 이제 차를 잡으려고 하다가 동료가 벽에 끼어 갖고 갈비뼈가 부러질 뻔 했거든요. 네. 그래도 뭐 그거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노력했다 이걸 직면을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해소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어려운 반면 네. 그래서 이게 감정노동이라는 게 사실 어찌보면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거죠. 감정노동이라는 게. 이제 금융회사 고객 서비스센터에서도 감정노동을 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경험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을 했었던 건가요? 그때는 이제 그 고객센터에 이제 불만이 들어오면 그 불만을 해결해 주는. 약간 CS네요 진짜. 네. 이제 정말 이제 정말 그 고객 불만을 해결해 주는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창구에서 텔러들. 그 업무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그걸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죠. 그때 혹시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동요회가 굉장히 끈끈해졌죠. 왜요? 왜?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제가 갔을 때 뭐 그렇게까지 큰 그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악성 민원인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제 후배가 제 후배가 지금 그 워낙 그 민원인한테 시달려 갖고 집에 가서 그 자기 이제 분을 못 참아서 거실 유리창을 깨면서 이게 손목이 지금 거의 다 나갈 뻔한 그 정도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손을 치료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전화상에서 사실 뭐 그 백화점보다 훨씬 빈도가 잦잖아요. 뭐 악성들이나. 실제로 그 통화 받으셨을 때는 뭐 가장 심한 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있었나요? 약간 들어보신 것 중에 직접 하신 것 중에서. 아 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이 좋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일은 없었나요? 일단 이제 제가 그 간부로 가다 흔히 말하는 이제 관리자로 가다 보니까 일단 저희 이제 직원들이 그 욕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아 한번 걸르고 왔군요. 네 저한테 이제 걸르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뭐 금액이 크고 아니고 떠나갖고 이게 사실 이제 좀 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제가 근무 그러니까 구소 발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직원이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제가 근무지가 서울이었는데 수원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했더니 달력을 안 줬다고.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달력을 안 줬다고 민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성 민원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아니 달력 주면 되지. 그 남아서 거의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이런 달력인데 좀 주면 되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까지 왔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이제 굉장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직원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안 되는 달력을 줬다가 그렇죠. 또 이제 그게 또 질책의 대상이 되니까 아까 제가 그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직원들이 자꾸 원칙을 따지는 겁니다. 원칙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이 민원인이 그 클레임 취소를 안 하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같이 수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갔더니 뭐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갔더니 회사에서 이제 간부가 와서 그렇죠 그렇죠. 자기 집까지 멀리 방문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로 그 취소가 됐는데 이제 그만큼 그 고객들을 어떤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제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왜 불만 고객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냐고 이제 말씀을 혹시나 질문을 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네. 사실 이게 감정노동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불만 고객 불만을 이제 처리하셔야 될 분들은 네. 갈등에 대한 이해가 도와가 굉장히 깊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민원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내가 지금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노동자도 그러니까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도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 아니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원하는 목적들이 다르다 보니까 회사는 이제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거고 고객도 손해를 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을 지금 하면서 서로가 솔직한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걸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겉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서로의 이제 감정이 격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아랫집하고 위층 사이라고 아랫집하고 위층에 사는 사람하고 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지금 하든지 아니면 뭐 조금 이제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안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파워를 지금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네. 굉장히 지금 그 그 나이에 맞게 이제 굉장히 층간소음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랫집에 정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죄송하다고 인사를 해라 그렇게 했더니 아 그분이 괜찮다. 뭐 저 나이에 뛸 수도 있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안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저희 윗집에 이사를 새로 온 사람이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은 나이가 이제 아이가 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하고 똑같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내는데 저희 위에서 전화 한번 안 했습니다. 아 우리 애들도 이제 그 뛰면서 뭔가 지금 저렇게 이제 그 아랫집 그 아랫생이 사시는 분들의 배려를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 아 근데 사실은 그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네. 어 우리 저희 이제 집에 놀러 온 분들이 왜 전화를 안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 10분만 참으면 되는데 뭘 그거 갖고 전화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저를 또 이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쵸 그쵸 요즘은 그래서 그냥 한 10분 정도만 참으면 애들이 한 10분만 뛰어놀면 그 다음에는 조용해지거든요. 그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걸 못 참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감정이 격화되면서 네. 그것도 못 참아주면 좀 서운한 마음에 서로 이제 서운하는 거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감정 같은 경우에 진짜 뭐 매뉴얼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뭐 인사를 어떻게 해야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진짜 그 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하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 진심 어린 사과 아니면 이제 정말 진심 어린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양예를 구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죠.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식당 이런 데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좀 할 때 네.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갈등 상대방한테 정말 형식적으로 아이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만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어떤 그 상대방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진심을 담아 얘기할 수 있을 때는 네. 얼굴 보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서로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것도 갈등을 지금 좀 악화해 해결하는 데는 조금 뭐 좀 거리가 있겠지만 갈등을 악화하는 데는 좀 더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감정노동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사례들 네. 뭐 이제 뭐 전화받는 일이라든지 주차율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학술적 의미에서 이 감정노동이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느끼는 감정하고 다른 감정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 음. 그런 일들을 지금 그 감정노동이라고 하고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감정노동자 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노동자 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네. 좀 뭐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그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네. 감정노동자 라고 감정노동 감정노동자라고 이제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계속 쓰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백화점이나 뭐 이게 백화점 뭐 항공기 승무원들 이렇게 이제 이제 네. 그렇죠. 분들부터 시작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네. 텔레마케터 분들. 네.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웃는 얼굴을 지금 보여야 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도 이제 있으세요. 그러니까 장례지도 지도사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 좀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종류의 감정노동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무표정해야 됩니다. 무표정. 어떤 업종이 그럴까요? 어 이제 뭐 법관들이나 아 네. 뭐 운동경기 심판들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지금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가끔 가다가 이제 법정에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이제 재판을 방창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방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반사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는데 판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증인신문하고 이럴 때. 음.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뭔가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뭔가 좀 궁금한 건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쁠 때는 웃고 이제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데 어 내가 힘들 때 힘든 표정을 못 하고 계속해서 이제 웃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억누르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음. 이거 보좌계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장례식장을 가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장례식장에서도 웃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왜 웃냐. 이제 이런 질책을 받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뭐 듣기도 하고 이제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내가 그냥 텔레마케터 고객의 비위를 맞추는 거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뭐 웃을 상황에서 못 웃는 거 모든 회사에서 웃는 거 이런 모든 게 그냥 다 감정노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웃고 싶을 때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이 감정에 대한 소모가 지금 적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말 졸릴 때 갑자기 이제 고객이 자주 오면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배 세 배의 어떤 그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 소진이 이제 빨라지는 거고 결국은 내가 지금 그 에너지 소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객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노동자가 지금 고객이 나를 찾아와야지 어찌보면 내 이제 그 일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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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업이 유지가 되는 건데 고객을 싫어하게 되면 그게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노동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긴 내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뭔가 제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익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작은 바람인데 그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실제로 이제 꽤 오래전 한 7, 8년 정도 됐던 전 얘기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육기관에서 감정노동자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만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저보고 이제 와서 좀 참관을 하고 의견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4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2시간은 나이트클럽에 온 것처럼 팀장들한테 굉장히 지금 열렬하게 나와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저도 뭐 거의 끌려서 그 자리에서 서서 춤을 추려고 하는데 감정노동을 하셨네요.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팀장인데 팀장들이 이제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팀원들한테 교육 내용을 전달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가 성격강점이거든요. 성격강점인데 그게 이제 24가지 사람이 성격강점이 24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종이 리스트에도 쭉 적더니 사람들이랑 나눠주면서 좋은 생각 24가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살짝 바꿨구나 그냥. 용기 유머 이런 게 이제 성격강점인데 갑자기 이제 그거를 좋은 생각 24가지 이렇게 지금 해서 완전히 왜곡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의 교육은 좀 자제를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검증이 되고 이론적으로 확립된 내용을 좀 전달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인기를 끄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문지식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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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좀 별다른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갈등교육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어떻게 갈등 교육을 하는가에 관심이 조금 있었을 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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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부터까지. 네. 그분의 각 교재가 이제 제목은 갈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시간이고 4시간이고 똑같이 다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합니다. 뭐 잘 듣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딱 한 줄 써요. 네.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갈등 자체가 일어나는 구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뺏어보세요. 아무리 성격적으로 그게 내향이고 외향이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같은 사람이 있나요? 성격이고 혈액형이고 DNA이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갈등 안 생기고 잘 사는 사람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이론에 안 맞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공부를 좀 하시고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감정노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노동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걸까요? 제 사례를 지금 차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한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큰 소리로 인사를 지금 만약에 안 하면 업무가 조금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냥 키 받고 운전만 해주면 그냥 유체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고객한테 밝은 미소를 띄면서 목소리도 크게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을 지금 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차가 이제 한 5세에 쭉 밀리면 보통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두 명은 차를 주차를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벤츠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급 상위 모델 S 클래스 S 클래스 중에서도 더 숫자가 높고 마이 박은 바로 그 밑에 이제 그걸 저한테 이제 그 분이 저한테 이제 키를 주면서 이 키를 네가 꼭 주머니에 놓고 있어라 이 키가 이제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면 문을 못 연다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지금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차를 꼭 제가 운전한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 두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문 안 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저보고 열쇠를 들라는 거예요. 저도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다른 차들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그걸 들고 다른 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이 차를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무시를 하다시피 알겠다고 하고 이제 실제 행동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약간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내 말을 안 드냐 고객은 왕인데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크레인 들어가서 제가 잘리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동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무사히 이제 차를 지금 빼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객한테 고객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객님 이게 지금 문을 닫으면 먼저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을 닫으시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얘기냐 두 번 이렇게 다시 누르면 문 열린다. 그런 거예요. 아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똑같은 고객이라도 정말 자기가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얹기고 저렇게 지금 망부가 내로 무시하고 명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또 어찌 보면 또 억구로 가면 그분이 지금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지금 빚이수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제 돈도 지금 일부 그 사람의 어떤 수익으로 지금 기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이러 하니까 혹시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사고가 안 나게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도 기분 좋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서로가 만족하는 방법을 찾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지금 무시를 하게 되면 반발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냐 하면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 중에 하나가 스쿠버 다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깊이 들어가 본 게 한 4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0m가 몇 기압인지 혹시 아세요? 40m에서 받는 기업이 5기압이에요. 그러면 농구공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5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데 사람 몸은 안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압력을 가하면 우리 내부에 액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밖으로 그만한 압력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내 몸도 지금 같이 밖으로 압력을 내밀기 때문에 제 몸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상태도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반발하는 마음도 커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뿐이지 사실은 그런 반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당사자한테 가느냐 아니면 제3자한테 가느냐 그 차이뿐인 거지 결국은 어딘가로는 폭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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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자꾸 이제 사람을 억누르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반대로 억누른 사람도 분명히 지금 그 피해를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항상 그 부분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황금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이제 상대방한테 해주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율이라고 이제 황금율은 골든율이고 실버룹인데 이건 네가 받고 싶지 않은 만큼 상대방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감정 노동이라는 게 아까 그 뭐 벤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같은 벤츠를 똑같은 게 옮겨서 갖다 주는 거 뿐이에요. 네. 근데 업무 강도가 완전 차이가 났단 말이죠. 네. 이게 바로 감정 노동이구나 진짜. 네. 그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네. 그 다음 이제 그 이제 차를 그래도 이제 차를 주차할 때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차를 이제 그 주차를 해갖고 이제 고객 앞에 갖다 줄 때는 문을 다 열고 이제 고객에게 짐 다 실어줘야 되고 고객이 떠날 때까지 그 앞에 서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좀 굉장히 자기의 비싼 차를 네. 어 함부로 건든다 이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아까 그 벤츠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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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 아 아까 그 벤츠가 아니고 또 다른 벤츠 네 또 다른 벤츠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인데 보통 이제 차가 들어오면 네. 네. 어 이제 고객한테 키 그 번호표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뭐를 하냐면 비상등을 켜고 비상등을 켜고 장문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를 그러니까 번호표를 그 이제 키에다가 연결을 하는 아 그렇게 해놔야지 다른 사람이 이제 일하기 쉽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조수석에 탔던 여자가 그 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지금 뭘 만지는 거니 저보고 그냥 제가 이제 차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비상등만 켰거든요. 어 비상등만 켰다. 그랬더니 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뭔가 차를 지금 차 뭔가를 만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모순인 게 발레파킹을 지금 맡겼다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차 안에 있는 뭐 변속기든지 핸들이든지 이걸 지금 만지라고 한 저한테 이제 고난을 준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만지지 말라고 하면 발레파킹을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료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고객이 있을 때 차를 차 안에 몸을 집어넣지 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참 뭔가 제가 무슨 자리에 있는 물건을 지금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자꾸 이제 고객이 그런 감정노동자를 그런 식으로 지금 본다는 것 자체는 감정노동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를 지금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또 신뢰를 지금 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옮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짜증도 났죠.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좀 기업 차원에서 감정노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제 사례를 사례를 너무 많이 지금 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찌 보면 감정 그러니까 고객이 예를 들면 특히 VIP 고객이 제일 먼저 말을 지금 하는 대상이 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 맞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이제 저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금 그 기분이 좋은 상태로 매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약간 이제 좀 기분이 좀 불쾌하거나 아니면 다운된 상태로 이제 매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어떤 그 기분을 지금 좌우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지금 그 좀 인식을 하게 되면 감정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한테 즐거운 기분.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뭔가 지금 백화점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정노동자가 고객과 만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그 고객과 즐겁게 접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고객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지금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거는 백화점 매출하고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이 불만을 지금 제기할 때 이걸 이제 경영자들이 그 고객 불만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감정노동 비용에 대해서 이걸 비용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투자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할 때 고객 불만은 회사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보자산이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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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불편하고 어떤 상품이 지금 안 좋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금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그 사람 그 고객을 대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그 투자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많이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그 고객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뭐 고객 불만 중에 사실은 쓸데없는 불만들이 더 많긴 하지만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을 좀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바라보면 어떨까. 똑같이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거나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나 비용은 급여를 주는 건 최종의 인금을 지금 받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달라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여주고 그 사람들을 좀 격려를 좀 해주신다면 감정노동자에게 훨씬 더 기분 좋게 고객들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이제 쇼핑몰 뭐 백화점이든 뭐 마트든 뭐 복합 쇼핑몰이든 가면은 맞는 사람들이 주차 유도원 그리고 주차 관리 안내원이잖아요. 그분들 뭐 보면은 사실은 고객 입장에 제일 처음 보는데 그냥 다 조끼 입고 있거나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걸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그분들께 뭐 진짜 뭐 정장을 딱 입혀가지고 하면은 고객들 또 대접받는 기도 훨씬 더 들고 이게 경영자의 성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감정노동자를 격려하는 조직 문화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뭐 칼럼 오늘 쓰시면서 뭐 지금 뭐 통제 그 뭐 어떻게 더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 뭐 딴짓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길을 좀 살려주고 더 대접을 해줘야지만 그게 이제 경영성과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가면서 1차 2차 산업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은 어찌 보면 뭐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벽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의 마인드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2차 산업까지는 사실은 통제를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 근로현장에서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지금 보냈냐에 따라서 생산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컵 앞에 있는 종이컵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통 이제 힘든 건 기계가 지금 하면서 나머지 이제 근로자들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이거 보는 게 이제 주 역할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관심을 지금 여기 이제 집중을 지금 하게 되면 이 컵이 굉장히 지금 그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불량률이 줄어들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정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품질이 지금 좋아지는지는 않지만 서비스 산업은 다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금 정성을 기울여서 고객을 맞이하느냐 했잖아. 완전히 그 서비스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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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인사를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속으로 욕을 하면서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웃으면서 하든지 똑같은데 고객은 알아챈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제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따지지는 못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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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투자의 개념으로 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정말 고객을 지금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이제 경영하는 조직 문화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권하는 게 정말 회사 경영진이 발레를 담당하는 분이 있으면 발레를 지금 실제로 이제 하루든지 한번 해봐야 된다. 한 시간 갖고는 지금 안 되는 게 한 시간은 별로 체력적으로 붙이는 게 없어요. 한 시간은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이 하루를 온전히 하는 건 또 다르죠. 그렇죠. 또 다르죠. 지치니까 실체가.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어떤 생활을 했냐면 저녁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아, 퇴근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온전하게 쉬는 거에 집중을 했죠. 단지 이제 하면 제가 그날 그날 일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일기를 썼는데 처음에는 한 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루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내 마음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데 한 두 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그 일에 익숙해지면서 앞에서 굉장히 지금 앞에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특별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뭔가 동료들한테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 불만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좀 인터뷰 삼아서 경험담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쓰니까 쓸 게 없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휴일을 한 달 동안 7일 정도 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센터장하고 한 서너 번 만난 거 빼놓고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굉장히 지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특별하니까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있었는데 보통 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뭐 집에 가서 그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술 한자도 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이제 사기도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강조한 게 그 심리에너지라는 얘기를 넣었어요. 사실 어쩌면 이제 그게 굉장히 감정노동자한테는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심리에너지라는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기부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에너지를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이끌어내서 이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동기부여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심리에너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심리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 그다음에 이제 뭐 동기부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감정노동자하고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감정노동자한테 어떻게 에너지로 지금 연결이 되는가 이걸 지금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시면 내가 감정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분 좋게 자 우리 오늘 또 활기차게 일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 하고 자 어제도 이런 이런 클레임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주의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이 에너지 양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에너지가 꽉 찬 상태로 이제 근무를 하더라도 오전이 지나면 이제 오후에 되면 벌써 이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아침부터 에너지를 다 떨어뜨리고 나면 결국은 관리자가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회사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라고 지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심리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칼럼을 쓰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칼럼을 쓰는데 제가 이제 뭐 고치고 이러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 만에 칼럼을 지금 써라 이렇게 하면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이 덜 뭐가 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보고서를 빨리 쓰라고 하면 그 고민이 지금 덜 담긴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실행 방안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 그런 질 낮은 퀄리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사무식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재촉을 하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마인드를 바꿔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이 사람이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지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같이 이제 이 사람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리더의 역할이다. 그럼 감정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사실 감정 노동자가 지쳐 보이면 제대로 해. 이렇게 지금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이제 빨리 피로에 도와서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물을 한 잔 준다든가 아니면 뭐 초콜릿을 하나 주면서 야 힘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은 방법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휴식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8시간 아침 보통 이제 10시에서 10시에서 일을 하면 이제 7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네. 10시 7시. 네. 9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무급 휴가가 무급 휴식 시간이 무급 휴식 시간이죠. 이제 휴게 시간이 3시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3시간 동안 밥도 먹고 뭐 이제 뭐 하여튼 각종 개의점 용으로 다 봐야 되는 9시부터 7시까지면 아니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7시까지면 9시간인데 네. 여기서 무급 휴급이 무급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이 3시간 있어서 네. 사실 6시간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6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의 6시간만큼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3시간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는 건가요?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보죠 이게? 네. 그럼 식대는 주나요? 밥은 주더라고요. 밥은 줘요? 근데 밥이 또 생각보다는 그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백화점이라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근데 내가 거기에 쏟는 시간 9시간인데 6시간만 시급을 준다는 게 참 이해가 언뜻 잘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렇게 연락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하고 안 하니까 서비스가 점점 그렇죠. 악성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 발레는 주차 유도원보다는 1시간 일을 덜 합니다. 그러니까 시급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운전한다고 하는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 나름 기술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발레 하시는 분들 보다는 네. 유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그 불만을 갖게 된 게 네. 5월 말쯤에 네. 네. 발레 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월 급여가 20만 원이 올랐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발레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유도하시는 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이제 10만 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달 똑같이 일을 하면 10만 원 밖에 차이 났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30만 원 차이 하니까 네. 이 분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급여의 그 비중을 생각하면 이게 몇 10%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네.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네. 만약에 내가 사고를 해서 네. 보험료 그 이제 사고 처리 비용으로 제 3일치 일당이 나가면 이제 제가 이 일을 안 했을 때는 뭐 크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지명적으로 지금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25만 원이. 네. 제가 이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아 25만 원이 3일치 일당이지 않습니까 음. 제가 18시간을 꼬박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아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어찌 가나면 제가 어 차를 갖고 안 갖고 간 날은 택시를 타고 갔다 할 만도 한데 택시 타면 한 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정말 저분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지금 했었죠. 그 경영자는 모든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그거는 네. 이제 이론적으로 사실 이제 그 감정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을 만나 갖고 네. 에너지를 지금 쏟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다른 고객한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를 못 쓰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상 고객 진상 고객이 정말 지금 그 매출액을 따지면 별로 지금 백화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따져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제가 만났던 정말 그 백화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상 그 존대를 해주고 꼬박꼬박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첫날 만났던 고객 중에 첫날이니까 이틀째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해서 이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제가 이제 버벅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차분하게 하세요. 너무 지금 이게 막 급해지면 이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가십시오.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지금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반면에 우리 발레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좀 주의 요주의 인물로 지금 있으신 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발레하시는 분들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고객들이 이제 차를 빼기 편하게 출구 있지 않습니까 출구에 가까운 쪽으로 다 차를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오자마자 바로 이제 고객한테 차를 키를 주면 고객이 바로 이제 차를 몰고 나가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한 고객 중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차를 맡겨 갖고 발레하는 직원이 차를 파킹해주고 그다음에 발레하는 직원이 자기 앞에 딱 차를 대령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기한테 키만 줬다는 거예요. 아 네. 이런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아까 이제 주차 유도원이 인사 안 했다고 민원 넣는 분이나 이런 고객이나 주차 유원한테 인사를 받아 갖고 아니면 뭐 발레 파킹하자고 이렇게 지금 해주는 게 본인 자존감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지는 참 제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어떤 그 그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될지 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정말 정말 그게 시급한 게 아니면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일을 지금 하기 때문에 좀 같이 좀 편의를 봐주면 서로를 좀 배려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거기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아니면 그 이제 키만 준 거는 이제 매뉴얼 상에 이제 어긋난 건 없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뭐 클램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키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진상 고객이 나 차 데려다 주는지 안 데려다 주는지 이런 클램이 들어오면은 어떤 뭐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처분을 받을 게 없죠. 그럼 피드백도 안 받나요? 그런 민원 들어왔다고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 고객 오면 뭐 아 해줘라? 뭐 해줘라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아 왜냐면 특별히 잘못한 건 없거든요. 아 대부분 거의 99% 고객은 가깝게 두기를 원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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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깝게 뒀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은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 봐야 되잖아요. 결국 그건 자기 문제거든요. 결국 그 이제 우리가 뭐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 소통에도 비롯된 거 많잖아요. 소통을 오해했다든지 소통이 안 됐다거나 아 그게 이제 소통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하면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능에 많이 나오는 김종민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의 내가 지금 말을 그럼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나 뭐 개그맨 그다음에 이제 사회 보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혼한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지금 말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은 내가 내면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는 이게 이제 2차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대방한테 좀 비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지금 할 때 하고 뭐 욕을 하면서 뭐 xx야 빨리 피켜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그건 이제 분명히 지금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그 말을 나온 걸 우리가 이제 갈등에서는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입장을 만들어낸 내 내면의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내 목적을 지금 실현하는 방법이 지금 그 욕을 하는가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가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면에서 내가 뭘 원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감정이 우리가 이제 감정을 뭐 일부러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다 라는 그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배출하겠다는 건가요? 감정이 지금 전해주는 정보가 이제 그 감정을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가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예요. 예를 들어 제가 땀을 흘리면 외부가 이제 덥다는 거고 제가 뭐 닭살이 나면 빨리 지금 옷을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한 정보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 감정에 대한 정보를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생존에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심 때쯤 되면 이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 오르락 한다는 거 아니면 이제 뭐 허겨지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밥을 먹으라는 얘기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고 갈증이 생기면 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 화가 나는지 즐거운지도 알게 돼요. 내가 화를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상대방한테 대꾸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아 그럴 때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좀 더 이제 화를 진정을 하고 상대방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내가 주는 정보를 지금 빨리 인식을 하게 되면 별로 지금 인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그걸 못 참죠. 화가 나면 화가 나는지 상대방한테 바로 이제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해갖고 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뭐 한 90% 정도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걸 알아도 그걸 현실에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상대방의 눈짓이나 표정을 보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뭔가 지금 화가 나고 좀 이제 뭔가 평상심을 잃었다고 하면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 계속 이제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말을 건다. 이렇게 되면 조금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정보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렇게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감정 노동자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지려면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지금 감당할 수 있어야지 상대방도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상대방 하는 모든 요구가 다 짜증스럽게 이제 들리고 아니면 내 스트레스 수준을 지금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이 말하는 요구를 지금 들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회사 경영진 관리자들이 이제 감정 노동자의 어떤 그 에너지 아니면 감정 노동자 상태에 관심을 좀 기울이라고 지금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의 어떤 그 니즈를 그 다음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정상적으로 충만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걸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감정 노동자를 하는 게 사실은 역할이 쉽지가 않은데 이제 현실에서는 많은 거의 모든 감정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그럼 이제 그 불만이 쌓인 고객들이 그 불만을 표출하는 유형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 진짜 뭐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하고 뒤로 전화해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들은 불만을 표출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보면 대화거리가 되는 게 막 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육화 건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개된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장소일수록 그 목소리 크게 높이는 게 먹히죠. 그렇죠. 그렇죠. 먹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고객들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부터 모든 고객은 고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진상 고객에 대해서 일부 진상 고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뭐 욕을 하는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백화점에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고객에 대해서 뭐 경찰을 부른다든가 뭐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회사는 별로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고객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렇죠. 네. 그럼 고객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제 이 고민은... 가장 이상적인 해결법 약간... 이상적인 해결법은 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의 사례를 지금 들으면 판매하는 사람이 고객한테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 하면 환불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이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객한테 환불해 주는 게 적어야 돼요. 그럼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제 금액에 따라서 결제... 환불을 지금 해 주는 결제 라인이... 네. 보통 달라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부서장이 바뀌더니... 이 직급을 한 단계씩 높였어요. 아... 환불 더 어렵게... 환불에 대한 장애를 지금 주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제가 있었던 그 직원들은... 판매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 불만 처리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처리하기가 훨씬 쉬운데... 판매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환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전무한테까지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결제가 쉽지가 않으니... 뭘 하냐면... 고객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환불하지 말아달라고... 네. 제발 지금 뭐 다른 거를 통해서... 교환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하여튼 손해를 지금 보존한 쪽으로 해 줄 테니까... 어... 이제 제발 환불만 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돋아진다 지금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결국은... 회사가 고객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회사인데... 회사가 약간이라도 손해를 지금 안 보려고... 고객한테... 고객의 어떤... 고객한테 어찌 보면... 피해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죽어나는 건... 이... 감청노동자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지금도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은 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만두기 며칠 전에... 한번 아침에 이제 소란이 벌어졌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는 VIP 고객인데... 주차요원이 VIP 고객이라고... 이제 모니터에 안 뜨니까... 차를 안 들여보낸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안 떴니까... 등록된 차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관리자가 오더니... 들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만 생기자면... 어떤 사람은 들어보냈다고... 주차유도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 주차요원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백화점에서는... 많은 백화점에서는... 그 차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제가 있던... 그 백화점은...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고객 간 사람이라도... VIP면... 네. 그... 어쨌든 지금... 그 차 등록 안되도... 100만 원이든지... 뭐 10만 원이든지... 그 고객 매출에 대해서... 잃기 싫다 보니까... 그걸 원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을 어기면... 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쓰고 가는 만큼...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손해가 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만약에 이제... VIP 만기가... 유효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백화점 주차장 자리를 자지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진짜 VIP 고객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칙을 지금... 지켜나가는 게... 어찌보면 이제 백화점 경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이제 상품... 환불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환불이 안 이루어지려면... 그 이제 뭐... 감정 노동자? 그 노동자가 이제... 고객과 어쨌든... 면담이라든지 대화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고객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혹시 작가님은...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내가 말을 하는 건... 무슨 의도죠? 내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비슷하게 이제 맞추셨는데... 이제 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정보 전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말 그... 내가 고객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잘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고객의 말을 들으면... 뭔가 고객의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그렇죠. 네.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고객한테 들으라고... 강요를 지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말을 지금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음... 그래야지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면...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내가 캐치를 했을 때... 어거지를 부리는 고객 같으면... 고객의 말 앞뒤 말이 다르면... 거기서 이제 모순점을 찾아서... 반격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고객이 억울한 상황이면... 아... 정말 지금 그 사람이... 억울하겠다... 공감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의 화를... 누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음... 그래서 잘 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잘 들어줘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감정 노동자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정보를 지금 고객한테 많이 주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고객한테 내 약점을... 지금 노출시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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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객의 말은 많이 듣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좀 참고... 말을 적게 해라. 음... 이게 이제 어떤... 어찌 보면 불만을 확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을... 정말 이제 불만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회사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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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지금 회사가 잘못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고객이 회사가 잘못한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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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지금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우리 제품에 대한... 네. 그 불만을... 감정의 찌꺼기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정말 내가 지금 어거지를 부렸지만... 저 회사는 정말 고객을 위한다... 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고객이 불만을 지금... 처리가 이제 찜찜하게 되면...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고객은 지금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아... 저 회사는 정말 지금... 고객을 지금... 제대로 지금... 대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고객이...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고객한테 깔끔하게 지금... 그... 불만을 해결해 주면... 회사에 빚진 듯한... 네... 느낌을 가지고 지금...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부담감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 회사한테... 저 회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지금 광고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감정도돈 교육을... 주차유도원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기업교육을 지금... 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은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 사장부터... 직원들하고... 같은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실에서 쓴다는... 네... 같은 강의실에서... 같이 작업하고... 이런 회사가... 불황 때도... 회사가 지금... 경영에 별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제가 갈등교육에서... 갈등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당황하는 경우... 황당한 경우... 당황하고 황당한 경우... 언제냐면... 중간관리자가... 상사한테 전달교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네가 듣고... 나 알려줘... 근데... 상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조직 갈등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상사죠... 네... 경영진에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교육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도를 하나 잘못 만들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회사 직원들한테...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한테 어떤... 그... 업무를 지금... 지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그 회사...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교육... 그... 매뉴얼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지금 하는 게...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감정고동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어... 뭐... 스트레스 요인들은... 제일... 다양하겠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손님과의 그건가요?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그건가요? 네... 손님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 내의 관계도 있었는데... 네... 아... 이게 뭐... 자꾸...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발레팟기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동료들의 잔소리였어요... 왜요? 왜요? 어... 그게 이제... 그... 자기네가... 뭐... 한... 1년 2년 근무하면서... 이게 쌓아왔던... 룰이... 아... 룰... 암묵적 룰... 그러니까... 회사의 룰은 아니지만... 뭐... 제일 앞에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줄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 룰을 약간씩 어길 때가 있어요... 아... 아... 사실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아... 왜냐하면... 몇 시간 지내면... 자기네도 그 룰을 어기거든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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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 뭐...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동여도를 할 관계... 약간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면... 고객이 왕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 앞에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주차를 한 고객이 있습니다... 아침이었는데... 제가 놓고를 하고... 네... 차가 저 위기 있다... 알려줬어요... 네... 보통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죠... 짜잔... 자기가 급한데... 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객을 지금... 맞이하다 보면... 사실 이제... 훈련이 돼 있는 저도... 힘들죠... 네...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적은... 이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지금... 좀 도움을 받는 게...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키를... 번호편을 나눠줄 때... 저 버벅거리는 고객이... 오히려 이제... 저를 좀 진정시키는... 그런 고객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덥다고... 굉장히 땀 흘린다고... 이제... 가끔 음료수라도... 이제 사주는 고객도 있고... 진짜... 고생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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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을 바라보면... 어... 좀... 피로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할 만이 많은데... 어쩌다 이제... 한 명씩 생기는... 이제... 이런 고객들 때문에... 이제... 많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서... 부정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좀... 덜 받겠네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떤 그... 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 사람한테... 겁이 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고객한테 다가가기 보다는... 고객을 피하게 돼요... 근데 고객은... 자기를 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안 좋죠...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을... 고객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감정보검자들이... 어쨌거나...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은... 아까 뭐... 주먹으로 참 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그럼... 분노를...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가라앉히든... 해소를 하든... 어떻게 좀... 전문가로서 좀...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분노는... 표출을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노라는 게... 내 몸속에... 어... 시커먼 연기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 어떤 형태로인지 간에...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 보통의 경우에... 고객을 비난하면서... 이제... 포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게 제일 수월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고객 욕을 많이 했어요... 뭐... 1시간... 2시간... 했는데... 자... 그러면... 고객이 바뀌냐는 거죠... 안 바뀌죠... 네... 고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정말 이렇게 열받아서... 돈도 쓰고... 에너지 쏟는데... 고객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만 지금 몸이 더 힘들어지는... 돈도 쓰고... 네... 그렇죠... 사람을 생각하기 보다는... 네...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생각해준... 그런 가족들하고... 좀 가볍고 즐거운 대화... 네... 그 다음에... 술을 먹더라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네... 고객하고... 이렇게... 불편한... 불편했던 감정과... 반대되는... 그런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어... 조금 이제... 그...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네... 한 3분이면... 얘기하고 끝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하루 있었던 정기를... 만약에 이제...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네... 24시간짜리 드라마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중에서 이제... 8시간이면... 8시간 동안 잠을 잤었을 거고... 8시간 동안 근무를 했었고... 이게 이제... 드라마가 다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22시간을 지금... 시간을 하려 했다는 건... 내 소중한 2시간을...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하고... 같이 이 사람 얘기를 했다면... 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얼마큼 소중한 사람하고... 내 시간을 지금... 화려할 건가... 이런 우선순위를 따지면... 네... 나한테 지금... 뭔가 불편을 느끼고... 나한테 지금... 소리친 고객은... 정말 내 인생에서... 하찮은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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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네...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쓰는 건... 정말 내 인생의 낭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애써 무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혹시나... 분해 갖고... 이런 사람이... 오를 때마다... 나한테 지금... 고맙다... 인사해 준 사람... 나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 나한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준 사람... 이런 사람을... 의식적으로... 또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책에서 나온... 의식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 반응을 하면서... 내가... 내 시간을 좀... 보내면... 그래도 이제... 그 분노들이 좀... 좌져들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됩니다... 그렇죠... 안되죠... 처음에는 잘 안됐기 때문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쭉...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했던 그... 고객하고 얘기를 지금... 만약에... 한 시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는... 30분... 그 다음 주에는 뭐... 2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반대로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나를 정말 즐겁게 해준 고객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게 역전이 되면서... 정말... 나를 소중하게 대해준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느낌... 그런... 즐거움이 지금... 들 거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생활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연습이 되면... 스트레스도... 훨씬 더... 이렇게... 견디기가 쉬워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책에서 이제... 행동과 마음 채널을 바꾸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채널만 보듯이... 이제...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뭐... 그런 악성 이미 다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더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는 드라마를... 그렇죠 그렇죠...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기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행동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불편했던 기억을 또 올리는 것보다는... 즐거웠던 기억을 또 올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마음의 채널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책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근길에... 뭔가 지금... 락 음악... 시끄러운 음악을 듣지 말라고... 이제 제가... 그 책에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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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처음에 출근길... 퇴근길에... 그... 시사유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들었었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어... 이게 막 그... 약간 이제... 분노에 가까운... 막 화가 나고... 감정이 개강되는 걸 좀... 느끼겠더라구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 아...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 출근... 출근길... 퇴근길에...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사가 없는... 네...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좀 피곤할수록... 그거를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듣는 게... 책의 제일 마지막에... 그 심리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우리 단어가... 얼마나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사실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책에 적어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폭력적이고...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좀... 겨강이 되면서... 그쵸... 네... 분노가... 짐이로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금... 뒤풀었을 때는... 그러니까... 우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어울리시면서... 내가 아침에... 어떤 음악을 듣는가... 그 다음에... 볼륨을 어떤 정도로... 해서 듣는가... 이것도... 지금... 내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처음에 이제... 발레파킹 일을 하실 때... 이제... 일기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책에서 나온... 기분일기였나요? 아... 기분일기까지는 아니고요... 그... 이제... 하루에 있었던... 그... 감정들... 아... 기분일기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제가 아니까... 내일은 뭐...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이런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네... 기도를 지금... 만약에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어떤... 그... 의탁하시는 분한테... 오늘 하루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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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저녁에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루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분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기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행동을 당했을 때... 그때 내 기분이 어떠냐를... 써주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단단이 아니라... 네... 단단이 아니라... 기분을 지금 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기분은 중립적이에요...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슬프면 슬프면...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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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네... 어떤 중간에...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걸 내가 미리 알게 되면... 예방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삶을 성찰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지금 되돌아보고... 그 부분을 지금...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내 행동에 대한... 아니면 나를 지금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간단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기를 쓰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휴식시간마다... 네... 아... 네... 그냥 노트에다가... 휴대폰에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 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좀...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경영자 입장에서까지 하다 보니까... 뭐 아까... 처음에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걸렸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분을 쓰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건가요... 그럼...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기분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감정노동자들이... 네... 고객을 만나는데... 굉장히 지금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더 당하신 분들은 더... 그게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거부를 당했을...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 네... 굉장히 지금... 좀...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고객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찾아가는 경우가... 그냥 편안하게... 지금 고객...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고객을 만나서... 선물을 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선물세트를 주겠다고 하면... 내가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 없이... 고객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뭔가 속으로... 아... 내가 이 고객을 만나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팔면... 나한테 지금... 얼마나 이익이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세상에서 사기권 빼놓고는... 고객한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물건을 지금... 내가 물건을 판다는 얘기는... 분명히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이 종이컵을 지금... 판다는 얘기는... 이 고객... 이 가치만큼... 분명히 지금...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를 잘... 활용해서... 고객한테... 고객님... 이 종이컵은... 이런... 이런 용도로... 지금 쓰면... 굉장히 고객님의... 생활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지금... 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객한테... 사기를 쳐서... 지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고 하면...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을 만날 때는... 좀 당당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어떤... 노력의 대가가... 지금 나한테...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지... 원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물건을 파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순서가 지금... 물론... 제가 이익을 볼 수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객도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객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지금...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한 부분은... 거절했던 사람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부딪혀 봐야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거절을 할지... 아니면 내 요청을 들어줄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도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한 5년 후에...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 네... 드라마에서... 청춘 남녀들이...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네... 첫사랑을 지금... 만나서... 둘이 얘기하다 보면... 하... 내가 널 좋아했는데... 그때 내가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그때 나도 널 좋아했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서...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거절을 당하는 건... 일단 요청을 해야지... 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요청을 해라... 그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서비스업이 분야가 많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외식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아예... 외식업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일과 삶의 균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히 요새...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게... 네... 이제... 일의 의미...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내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가... 굉장히 그... 직장인들한테 중요한데... 네...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일과 삶에 대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네... 네... 이제... 몇 번을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없는데... 이제... 외국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논문을 제가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외국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극한 상황에서... 외식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이걸... 외식업을 창업을 하는데... 이 외식업이 망하면...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불행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도... 네...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좀... 분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이제... 외식업을 지금...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좀... 창업을 지금...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하게 된 게...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 그... 2년 전 정도까지... 그... 식품 벤처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 식품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좀... 외식업과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교류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저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 이제... 그... 센터장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그... 좀... 교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센터장이... 네... 디자인 박사인데... 네... 네... 디자인 전공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어... 외식업을...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경영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경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저하고 지금... 센터장하고 이제... 둘의 지식을... 같이 하시면... 굉장히 지금... 외식업의... 분들한테 도울거리가 많겠다... 이렇게... 연구소를 이제... 창립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식업... 자영업자분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제... 외식업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취약하다고 좀 보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거죠... 그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그... 주로 이제... 장사가 안되는거... 그게 거의 전문가요... 아닙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장사가 안되는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처음부터 안되는... 장사가 이제... 안된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장사가 잘된 분들도... 예를 들어... 오늘 지금... 매출이 천만원... 예를 들어 올랐다고 쳐도... 내일 천만원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항상 그... 불안...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분들이... 휴식이 없잖아요... 휴식이... 그런데... 육체적인 피로... 그 다음에... 고객들이... 투덜거리는거... 네... 고객들이 뭐...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꼭... 그... 식당 하면... 맛이 없더라도... 잘 먹었습니다... 얘기는...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그 상황을 지금...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이제 뭐... 감사하다... 고맙다... 잘 먹었다... 이런 인사라도... 하고 나오겠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이... 식당... 음식 한 그릇값에... 만원을 내면... 이 만원 이상의 가치를... 그리고... 맛이...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를 못하는... 그 맛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불만을 드러내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뭐 하든지... 아니면 뭐... 평가가... 평가하고... 이러면... 항상...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런... 고객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음... 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잘 먹었습니다... 고객을 바라보고... 이제... 경영을 하시라... 네... 그 다음에... 스스로 지금 웃어라... 힘들어도... 네... 힘들어도 웃어야 된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자동차를... 저는 뭐... 자동차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뭐... 억지로 이제... 거의 하다시피 해가고... 이제 등 떠밀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차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외제차들은... 제가 이제... 그... 뒤에 다 본 적은 있어도... 운전해 본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며칠 동안... 사실은 이제... 그... 번호편 나눠주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그... 제 업무에 대해서 회피를 지금... 하다 보니까... 동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네... 고객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표정이 굳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이제... 막상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별로 안 피곤한 거예요... 힘도 안 들고... 네... 그 모습을 봤다... 네... 자 그러면... 그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정말... 정말... 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금... 오는 손님도 지금... 쫓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될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객은 입맛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밥도 더 맛있게 먹을 거고... 또... 맛있게 먹으면... 평가도 지금 좋아질 거고... 그게 다시 또 다른 고객도 부르는... 그런 선순환을 지금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웃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결국 감정노동이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에... 제가 제일 힘든 감정노동이... 자영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감정노동... 기업체에서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이 있거나...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그렇죠... 동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제 실수를 지금 이렇게... 만회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를 이제... 돌봐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 이 자영업은... 혼자서 그 모든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은 이...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불안한 거죠... 음... 근데 사람이... 분명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럴 때는... 즉시... 고객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좀 하시면... 그 실수가 그냥 실수로... 이렇게 지금... 그... 이렇게 덮어지고... 오히려 고객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피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점 문제가 커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만들고... 어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한 대 때릴 수가 있어요... 뭐... 제 펀치가... 허니펀치지만... 그러면... 허니펀치를 맞는 사람이... 아... 야...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아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금... 그걸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스트레스 오더라도... 이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면... 누가 제일... 힘들어 하냐면... 가족이 힘들어 해요... 음...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가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변명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강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인가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가벼운 충격에도... 쓰러지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이... 민낯하지 않은 사람은... 은... 은관한 지금 스트레스에도... 별로... 타격을 안 받기... 안 받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사람 간에 편차가 있다... 그래서 내가... 회복 탄력성이... 대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가 이게... 바람에... 이렇게 휘청거려도...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질을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꺾여지는 나뭇인지... 내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책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감정노동 노루이타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그...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URL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까지... 제가 이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회복 탄력성이... 이게... 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뭐... 말 한마디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마음의 채널을 바꾼다든가... 그런 거죠... 계속 하면서... 반복을 지금... 이제... 저절로... 자기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항상 그... 나를 지금... 힘들게 한 사람보다... 나를 좀... 즐겁게 한 사람을... 나하고 이제... 어떤 그... 긍정적인 교감이 되는 사람을... 자꾸 이제... 생각을 또 올리는 게... 어찌 보면... 가장 그...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적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다른 감정노동 책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 감정노동 책을 다 본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감정노동... 그... 뭔가 또... 감정노동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많죠... 네... 그래서 그... 자격증 대비...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심리학 기반으로... 쓴 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쓴 책은... 다른 분들하고 쓴 거하고... 조금 다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안 드리고... 근무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고객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 운동이라든가... 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다는... 그... 논문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요가... 이런 부분들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시간과... 돈을 드려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렇게 지금...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근무시간 안에... 지금... 어... 실행 가능하다...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감정노동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산업이 발달하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뭐... 고객한테... 좀 시달림을 받거나...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객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즉시... 고객들하고 사과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괴롭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어... 스스로 이제... 탓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마시고...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쉬운 업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쉬운... 어려운 업무를... 여러분들은 잘 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비록 여러분들보다... 뭐... 일부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정된... 직장... 그 다음에... 조금 더... 급여가 높을 수는 있어도... 그분들 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업무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일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지금... 감정노동을 한 달 동안... 체험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 가치 있고... 소중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이제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개인 메일로... 한번 좀...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하게 서로 이제... 방법을... 나누면서... 서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